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슛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삼성생명의 공격 컬러예요. 특히 고아라 선수의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노현지 기다렸다가 두 점. 라인 바깥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다시 던지는 박하나 성공입니다. 박하나. 한 점을 완화하면서 다섯 점차 노현지. 8대3의 점수. 3점 점차. 다시 외곽 갈까요? 잡자마자 던졌어요. 마무리입니다. 고아라. 8대5 성정차. 쉽게 물러나지 않는 삼성생명이에요. 그렇습니다. 높게 넣어주고요. 김소담 왼손욱 슛. 튀어나온 공 리바운드. 몸싸움 치열합니다. 추격에 성공하고 있는 삼성생명. 다시 던지는 박하나. 리바운드 구슬. 몸 부딪히면서 퍼스트업, 퍼스트업. 시간이 없어요. 던졌습니다. 삼성은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몸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8대5. 본인이 직접 던졌어요. 길게 다시 잡았고요. 박다정. 이 공을 주었습니다. 골밑 놓쳤어요, 박하나. 공격 2반도 좋았는데요. 또 살려내네요. 지금 계속해서 삼성생명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마무리가 될까요, 두 점. 리마운드 KDB 생명입니다. 김소담 선수가 박하나를 막다 보니까 박하나 선수가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칙. 삼성생명은 이번 기회에 공격을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왼손으로 던집니다. 리바운드 떨어지는 공. 챙겨가는데요, 삼성생명. 짧아요, 고아라. 짧습니다. 네. 경기 시간이 10분이라고 해서 체력적으로 좀 괜찮은 경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노현지가 던집니다. 노현지 성공. 3대3 넘고 전문 선수들 같아요. 결승전. 박다정의 슈팅. 다시 조금 도망간 KDB 생명입니다. 9대5입니다. 구슬 탑에서. 가지고 나오는 고아라. 빼줘야 돼요. 박하나 전진. 그리고 자유투까지 얻었습니다. 자유투를 던지면서 한번 숨 고르기를 하고요. 이제 선수들이 좀 쉬는 것 같아요. 일단 막내들을 좀 투입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진안과 지금 이주현 선수가 벤치에서 교체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박하나의 특정 성공. 노현지. 빠져나옵니다. 린까지 선진. 아, 노현지. 노현지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좋아요. 10대6이 됩니다. 자, 돌파해서 백보드를 맞추고 던지고 있는데요. 스피드. 야, 고아라. 아쉬워하구요 그리고